본질에 의해서 야외의 지침을 감수는 저희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어디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건 다 들고 왔습니다 모든 복불복 재료와 모든 게임 재료를 양념을 다 들고 오시네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복불복 한 판에서 3명 그냥 걸러내면 끝인데 오늘 갖고 온 재료들도 아깝고 하니까 하나씩 맛이나 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판에 한 명씩만 떨어지는 걸로 세 판 다섯 개는 멀쩡 하나가 어떤 문제가 그런 거예요 회장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여섯 명이서 세 명을 돌엔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등이 빠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죠? 지금은 세 판을 하는 거죠? 세 판을 아는데 여섯 명이서 한 판을 했을 때 꼴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거잖아요 확률이 높아. 그렇게 지질이 복도 없으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일단 설명은 어떤 생각도 밖에 사야 되니까. 아니 그걸 다시 말하면. 육주분 양의 복불복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라니까 오늘. 육주분이에요 육주분. 3주분 양만 하면 되지. 아니죠. 2주에 복불복을 한 번씩 하잖아요 자기 전에. 우리는 육주분을 하는 거라니까 오늘. 우리 올해 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거 계산적인 거 언제 버릴래. 세상이 수업이니? 세상이 수업이니? 대장. 여기도 왜 수업을 해. 대장 그만해. 이제 집도 다 얻었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장만의 무대에 그 장에서 가정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럼 뭐 첫 번째. 일단 스타트 첫 번째 종목은. 가볍게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입가시마라는 의미에서. 식혜? 식혜? 에피타이저인가요? 감이는데? 아 감이해. 시작은 일단 간단하게 시작해 볼게요. 이게 뭐야? 감이잖아. 자 가을일에.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죠. 네. 감 6개인데요. 이 중에 5개는 너무 맛있는 단 감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뭐 맛보시고. 아니요. 아니요. 누가 봐도 떨고 감이 다 나와요. 나머지잖아요. 누가 봐도 떴잖아요. 이게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저. 이걸 역으로 먹어보라는 건지 말라는 거냐고. 진짜 떨군 거냐, 혀가 말려요. 진짜 떨군군요. 딱 몰었을 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몰었어요.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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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정도 또 사실은 우리가 당선이지 마. 참으려면 참을잖아. 참 뭐예요. 다 참을 텐데. 가이바이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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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는 찌집어요 가이바이볶어 먼저요? 형 먼저 하세요 마 마이크래 형 먼저 해요 2번 난 무조건 2번 가이바이볶어 2번 색깔이 예뻐 뭐야 네스트 타인 2번이야 4번째 4번이요 4번이요 야 4번해 봐 와 봐 가라 4번해 봐 와 봐 가라 왜 왜 professionals 야, 숨어있는 게 뭐야? 아니, 저를 때릴 때 이러지 마!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뿡! 가위바위뿡! 형, 해 보고 빨리. 저는 2번 하겠습니다. 2번.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왜 내가 잡을게, 왜 형이? 왜 맨날 형이 MC예요? 아, 얘는 진짜 그렇게 맞고도 안 죽는 게 신기해. 깜짝이야. 6-3-0. 2번 빼고. 왜 들어 올린 거야? 인삭 쓰면 탈락이에요 형이? 얼구먼 거 먹고 인삭 쓰면 탈락이네. 어떻게 감시가 이렇게 조금 조금 해? 얼굴 먹는 거 먹고 인삭 쓰면 탈락이네. 어떻게 감시가 이렇게 조금 조금 해? 인삭 쓰면 탈락이다. 네, 저 씹히는 게 맛있는 거네. 인삭 쓰면 탈락이다. 예, 저 씹히는 게 맛있는 거네. 야, 껍데기까지 먹는 거야. 껍데기는 안 되죠. 껍데기까지 먹어야 돼, 뭐야. 껍데기를 먹으라고? 껍데기를 먹으라고? 봐라 봐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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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오 진짜?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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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썼어 인생 썼어 인생 썼어 다 진짜 한 번 해? 입안에 가시가 돋아? 나 방 들어간 것 같아 최고 최고 빨리 먹어 껍질 좀 다 먹어야 돼 대패로 쓸고 싶다니까 이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왜 빼 덮질은 어떻게 먹어 야견도 하지마 야견도 하지마 나한테 이게 뭐 뭐 어떤지 야영삼 잘 때 됐어 우리 단맛 그럼 맛 좀 볼까요? 아니 저거 진짜인가? 진짜 탈수인거야? 야 마우스피스 키는 것 같아 마우스피스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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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이거 봐 인정해 인정 인정 탈락 아 옐로 카드 받으면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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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어떻게 그걸 골라? 그 야 야 야 야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색깔이 이런데 이건 너무 인사 쓰지마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건 맛있지. 이건 물로 물러간게 맛있는데 이건 뭐 봐라 어? 이거 봐. 이거 뭐죠? 이게 물러간게 말이 안되게 뜰 봐봐. 와 진짜. 진짜 진짜. 몽아. 몽아 이제 이거.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얘를 몽으로 봐라. 나 괜찮죠? 네. 뺏지 말라가지고. 수근이 좋아한다 그래 수근이. 떨범을 못 느끼는? 상상 의외라. 왜? 내껄 먹었어야 되나요? 뭐 봐봐. 괜찮다니까? 그럼 딱딱하고 떨보. 괜찮아. 그 정도 죽을 정도는 아니야 수근아. 오빠 행구고. 간마다처럼 틀리냐고. 응. 다 틀려. 간마다. 갔다 와. 형 입술이 안내려와. 형님 이제 두 번째. 뽁뽁뽁 뭐 보십니까? 준비되어 있니? 어? 저게 뭐야? 저 빵차원. 잘 됐니? 몽아 뭐해? 내가 오늘 알아서 봐봐. 왜 하필 이번에. 어? 식은 거 맞지? 식은 거 맞지? 식은 거 맞지? 봐봐. 왜? 너무 무섭다. 진짜 원숭이 소리가 나네.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붕어빵을 어떻게 깔아. 야 뭐해 뭐해. 나 휴지 좀. 내가 줄 거야? 다 먹으면 되는 거에요? 어? 그거 안 나왔는데? 스넥이야. 무슨 수가 나는 거? 이거 이유 뿐만 아니라 다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 먹으면 되는 거고요. 아니 입에 대자마자 싸워.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맛있는 붕어빵이고요. 속에 팥이 들은 붕어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잠깐 먹어봤거든요. 이건요. 제가 장담하고요. 다섯 번만 씹어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 까나리 잘 먹는 제가. 이건. 이상해 이거는. 나 한 번 씹자마자 여기 다 썩어. 그냥 쓰레기야. 이거 안 되는 거. 완전 상한 거. 내가 쟤 깜짝 놀랐다. 내가 다혈을 했구나. 내용물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네 개는 붕어빵 속에 맛있는 팥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붕어빵 속에. 원래는 붕어를 넣고 싶었는데. 이 계절에 붕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대용품으로 황석어 젓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와 나 왜 정말 그런구나. 황석어 젓갈에 진짜 오리지널 있죠. 오리지널. 진짜 그냥. 와. 내용물 씹혀? 아 뭐 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황석어면 우리 예전에 거. 그럼 그거. 근데 이게 젓갈 냄새가 아니라. 되게 상한 냄새였어. 그러니까 한 200년 된 황석어구나. 몸에 정말 좋은 젓갈이잖아요. 200년 젓갈. 그러니까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에요? 난 근데 정말 젓갈이 싫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젓갈이 밥도둑이라고 그러더라고. 설마 처음 고르자마자 또 걸리는 건 아니겠지? 야 전통을 세워보자 뭐. 네? 3번. 3번 추천. 색깔을 안 보이게 해서 많이 태우면 돼요. 아 싸인 주지마. 절대 색깔이야 그럼. 전혀. 알았어요. 3번. 아 힌트 주기 없게. 힌트 주기. 싸인 주지마. 특집으로. 특집으로 요거만 나갈 것 같아. 아니. 얜 왜 앉아. 쟤 뭐야. 넌 죽을 때도 돼서. 자 각설이 각설이. 각설이몽이야 각설이몽. 아니 죽으라 때리는 형도 웃길래. 이걸 때려도 안 죽어요 형은. 도라해 보고. 전 가자. 포타모타 가자 형. 저 2번 할께요 2번. 야 2번. 반갑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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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지 마라니까. 하지 마라니까. 어디서 가운데 오세요. 자 그대로 받아서 바로 드셔야 됩니다. 아 하시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냄새가 안ćized. 먹어라 에잇 splash 빼야지. 에이 붕어빵이야 저거. 맛있어? 아 지훈이 형 나랑 없어야되는데 아 배신전 3번 아까처럼 3번이 오히려 파질 수도 있다니까요 3번 비와 눈물은 너무나 닮았어 너무나 닮았어 덥썩 넣어줘야 돼 나 진짜 붕어빵 넣으면 좋아요 빨리 줘라 뜨거워 어디서 비웠어 긴게 아니라 비워요? 파티 튀어나온다 이 형은 진짜 웃겨 힘든거 좀 하세요 내가 안할라 제발 걸려라 제발 1번과 5번은 고기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쪽 고기는 등을 보고 있을까요? 4번은 근데 지금 1번이 아가비 쪽이 깨져 있단 말이야 아니 9번 방어 분석하시지 말고 일단 선택해볼까 아니 근데 5번은 너무 깨끗해 불안해 자 결정 1번 오오오오오 자 바꿀 수 있는 기회 줍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 줍니까? 안 줘 안 줘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있어 바꿀 기회가 편애하지 마시길 그렇다면 1번 야 뭐야 오늘 바꿀 기회가 없잖아 여기서 몽이가 역으로 트릭을 썼다면 넌 진짜 천재다 얘가 거슬드 머리가 되니 얘는 보이는 대로 그렇죠? 바로 왔구나 맞겠다 너 빨리 넣어라 비린 거에 굉장히 약한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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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겼어? 제가 이겼습니다 니가 유리한거야 저는 다 이겼어 이야 저는 5번 같아요 5번 같아요? 네 그럼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오래간만에 1년 만에 찬바람을 정면으로 몸으로 맞으면서 이 새벽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새벽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 둘 빨리 지나가 저는 냄새 안 맡을래요 그냥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붕 붕 붕 어우 잠깐만 교환 타임 구원 타임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됐다 뭘 교환 타임임야 와 아 갑자기 갑자기 두 만대로 교환 타임? 나는 여기가 중요하시도 않고 야 아!! riel TRANZ Q. 야 빨리 가서 설 대지해봐 네? 쓸 대 시 krion же 들리가 야 실이로죠 빨리 바지러 아 잠깐만 진짜 웃긴다 왜 나를 갖고 그래? 내 속은 속도 아니야 안 바꿔요 안 바꿔 진짜 웃긴다 바꿔줘 수근아 그냥 혈안이 우리는 고맨 되니까 가수분들 고생하는데 바꿔! 바꿔! 저는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바꾸시겠어요 바꿔! 저요? 저 진짜 안 바꿔도 되는데요 바꾼 다음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홍케 받아들이죠 하나 둘 냄새 맡았다 그래서 맡았는데 낭색이죠 어렸을 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게 알고 먹는 게 방심하고 봤을 때 충격이 두 번이 오거든 원래 손이 냄새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복불복 3종 세트 저희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 대장과 그리고 전대장 두 분이 공교롭기도 오늘 대장 역할을 맡았던 두 분이 또 탈락이 되고 잘해봐요 아무 수용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모처럼 사실은 또 보호방 기계가 지금 와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복불복 4명 남아있는데요 네 마지막 제조는 두 분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제조요 마지막 제조 저는요 몽장금 제조합니다 제조하고요 완전 티나게 제조해도 됩니까? 콩금복 다 내보고 있어 숲목 관련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조하고 올게요 네 같이 하고 오는데요 좋습니다 어 저의 이번 붕어빵 테마는 불꽃입니다 불꽃? 먹고 정말 이 CG가 필요없이 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 발 발 타오를 거야 그만큼 매운 걸로 선물을 벌겠다 뭐 그런 것입니까? 자 매운 것만큼은 자신있어 네 이것만 빼줘 불고기 오오오 좋아 왜 번호? 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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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정할까요? 안 보고 미니 번호 정하기 오 순서를 퀴즈로 들어갈까? 해볼 뻔 해 퀴즈요? 너네 해볼 뻔 해 아 김씨 형이 있네 저는 그때도 나 3등 했던 사람이에요 꼴지만 안 하는데 꼴지만 하면 되는데 뭐 퀴즈 해요 감독님 퀴즈 콜? 콜 아 김씨 형 이게 진짜 돌몰이래잖아요 나랑 보면 내가 안 가는 거로 증명해줄게요 진짜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럼 여기서 1등 한 사람부터 1등 한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는 그렇죠 오케이 지금 지금 이게 이게 다 바로 순서 되는 거죠 그렇죠 앉아 앉아 자 일반 상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계의 많은 범죄 조직 중에서 그 규모와 세력이 큰 세계 3대 범죄 조직을 정확하게 나열해 김씨 김씨 하나 하나 둘 셋 마피아 4 4 3 1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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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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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마피아 3바피 3불 1 선우! 선우! 마피아 3바피 딱 9장! 정답! 박자! 정답! 정답! 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연습 문제 마피아 나 교육적으로 안 좋아 그래 내가 다 맞춘거잖아 마피아라서 뭐해 연수분들도 다 종합하도록 했지? 네, 종합이 좋네, 연수분들도 종합합니다. 그거 뭐 아닌 거 같은데요? 자, 문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카레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는 네? 인도인가요? 인도는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할리우드와 비교한데요. 김씨! 김씨! 발리우드! 정답! 자, 기대해놨습니다. 기대해놨습니다. 됐습니다. 발리우드가 뭐예요? 몰라, 몰라. 우리도 몰라. 발리우드가 뭐예요? 뭐예요, 발리우드가? 발리우드와 비교돼서 인도의 영한 성함을 못붙는 단어가 바로 발리우드입니다. 에이... 우린 몰라, 넌. 그런 건 몰라. 발리우드가 뭐예요? 자, 이제 무슨 거야? 자, 문제드리겠습니다. 됐다. 홍길동의 작가인 허균의 문화는 허난설원이죠. 왜 그래? 율곡이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신사임당이었습니다. 아, 나 알았는데.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수군! 수군! 수군 자지요? 지원! 태종!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까 здесь, physiogn unos. 그러니까 태종.. 하하 정답 아 다른 문제도 넘어가요 다른 문제로 태종 이이지압이죠 이이이이 태종 이왕 이수유작한게 누가 있죠? 그 동네에 그런거 있잖아 그 동네에 방언들 있잖아 그게 무슨말이에요? 이단? 방어 2방? 이씨는 이씨인데 이씨 이씨 지원 문단세 태종대종 문단세 태생가 이모모모에요? 아 이수군 이수군 태종 이수군 태종 강웅동씨 먼저 기회 드릴게요 태종 용의 눈물인데요 태종 이 틀렸어요 나한테 무자를 줘요? 일단 딱 해야지 100% 정답 100% 수군 100% 정답 자 수군 이방일 이방일 땡 많이 근접해 이방언 이방익 땡 태종 태종 이방세 대왕이문세 대왕이문세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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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이문세 태종 이 이방 이방 억 아 지원 태종 이방원 수군 수군 태종 태종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수군 이방원 이방원 맞죠? 이방원? 호동! 정확하게 해야지. 이방원 했잖아. 이방원 이방원이요? 이방원 땡! 호동! 가위바위보 이방원 정답! 저는 맞게 해줘야죠. 오늘요? 에이 이번엔 티 났죠? 솔직하게. 아시는데 일부러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냥 한 번에 맞춰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스포츠 상시 둘 다 스포츠 출신입니까? 스포츠 상시하고 갑시다. 자, 문자 드릴게요. 조선 정조 시절. 정조는 잘하고. 정조는 잘하고.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잖아. 나 학교 다녔어? 학교... 학교 다녔어? 이거는 기초 상식 하나니까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바로 이름을 외쳐주세요. 어려운 거 해주세요. 아까 역사 해주시죠. 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금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감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욕탕에서 고민하던 중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답을 찾아 흥분해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뛰어나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리스오로 말하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게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arem 처음 들어봐야 되잖아. 뭐라고 외친 거를 그리스오로 해야 되나요? 그리스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분이 나와서 뜨거워 이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게 실수만을 스며들어 있는 그리스어라니까요 그리스어예요? 짜증난다 기재로 그리스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에요? 알아 너 알아? 네 그리스어가 뭐 영어로 질문이 뭐 있는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했다가 고민하다가 뛰쳐나오면서 했던 말 아 뜨거 한국말을 배웠어요? 한국말 영어로 풀었을 때 한국말이 맞는 거에요? 학원 이름이 이게 진짜 많아요 아! 학원 이름이 진짜 많아요 잠깐만요 학원 이름이죠? 뭔가 커다란 발견을 했을 때 뛰어나오면서 즐거움에 외친 말이죠 아아 나도 알겠다 이거 들으면 아 이걸 하니까요 들으면 아 내가 왜 몰랐지 호동 호동 박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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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삼이나 인삼 발견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받다? 어 그렇죠. 비슷한 거죠? 신받다? 어 그걸 약간 그리스로 바꿔봐 오 봤받다가 뭐죠? 오 신받드? 자 첫 글자 한 글자 가르쳐 드릴게요. 신바트 땡이에요? 신바트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 엘리트 수업. 첫 번째 글자가 엘트는 영어잖아. 그리스어가 뭔데? 한자만 얘기해봐. 이 말의 유래가 이 말의 유래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답은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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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래카! 정답!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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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워! 호동! 아 얼른 놔서 일단. 빨리 해라. 오 진짜 소린다. 또 한 대 맞췄다. 2번. 2번? 2번이었어. 많이 넣었어? 진짜 많이 넣었어. 이게 지금 제가요. 스텝이 반 쪼개서 저 입만 살짝 뗐거든요. 지금 뭐라고 해요. 갑시다. 수분대로. 3번. 저는 4번이죠. 4번. 나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하나. 둘. 셋. 1. 3번. 2번. 쓸모. יאium 진짜 웃긴다 김씨 형. 그걸 먹는다. 네가 여기서 먹으면 우리가 피곤해져. 와 이 형은 진짜 매운 거 너무 잘 먹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요 안에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진짜로 의미가 없어. 네? 나 진짜 많이 넣었어 승기야 또 넣었어. 어떻게 팥보다 더 맛있게 먹어. 하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보다 김씨는 쎄하고 플라스틱 백은 다 먹는 거 같아.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아 진짜. 아 또한테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김씨 형은 매운 걸로 하면 안 돼. 매운 걸로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못 먹는 걸로 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붕어빵에 한 번 배우고 나서 그 소관이 빨개했다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저 말 색깔이었어 저 말 색깔. 이 색깔이야 붕어빵 아니 이 색깔이야. 이 색깔이야 붕어빵 아니 이 색깔이야. 피 흘리는 줄 알아. 나 붕어 넣은 줄 알아 진짜. 김씨 형도 지금 매워. 맵지? 나 많이 했잖아 지금. 소고로 못 먹어. 아니 진짜 난 죽겠다는 아니야. 그냥 좀 매콤하다 이거지. 진짜 대단하다 이건 바로 반응 와야 되는 사이즈인데. 우리 김씨는 뭐 눈에 확연하게 빨간 빛깔이 있고 소스가 드러났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우리 1박 2일의 정신. 야생 정신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최종 야외지침. 오늘의 대장. 엠시방 그리고 이선기.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